Q. 방탄소년단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Q. 방탄가 Q. 방탄소년단 Q. 방탄소년단 주목해주시겠습니까? 네! 귀닛의 V 모형이 뭡니까? 녹색의 V예요 근데요? 네이블의 아들 근데 아니야 위영이 이제는 이거 맨탈 하나 가서 옷을 사서 찾아 입는다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팬투투 투 투 투 투 투 투 투 부 아.. 눈 풀기로 몸 풀기로 순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왜 정해요? 왜 배틀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 무대 합시다. 아, 홈본 더 스트릿 나왔다. 자, 봐봐. 쟤는 잘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 그냥 합시다. 가자. 야, 여기 세번이야, 세번. 어? 세번. 뭐 최정이야, 지금. 똑같은 춤을 제일 못 추는 사람이 꼴등인 거죠. 이거면 뭐, 수준은 비슷하지. 아, 뭐야. 어, 수준은 비슷할까? 뭐지, 이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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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못한대요. 야, 안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전화와 인생 중에서 누가, 누가 인생인지 알겠다. 셋이 안무가 다 다른데, 이거? 아, 뭐. 괜찮아. 난 이번에도 봤다, 김태현. 가자, 가자. 가자. 진짜 난리 나지. 이거 줘야 돼, 이거? 아, 됐어. 댄스 본인들 다 다녀. 아, 형. 형, 난리 나지. 아, 진짜. 여기 끝났지. 진짜 못 맞추겠다. 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2절, 2절. 1절, 2절. 오, 이거. 쨍.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나 이 사진 처음 봐, 이렇게. 와 나 진짜 윤기 형이 춤추는 거 제대로 왔어 자 우리가 그러면 꼴등을 뽑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각 팀에 꼴등을 뽑아도 될 것 같아요 누굴 할까? 아 누굴 쳤는데 힘드네 딱 받는다고 하셨는데 자 저희 팀은? 윤기 형! 와 진짜? 야 너가 제일 못 쳤대 윤기 형? 형도 형도 넣어본다 입니까 넣어본다 입니까? 아니 오늘 진짜 윤기 형이 제대로 추는 거 처음 봤거든 진짜 웃겨 전 재효 나도 나도 야 나와? 진짜 이럴다 재효! 재효! 아니야? 아 미치고 팔 딱 뛰어가네 똑같은 노래로 내 명색이 안무 팀장인데 여기 나와야겠으니까 내가 보게 뮤직 스타트 맞나? 이거? 맞나? 이거? 제이지?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슈가! 파일럴클러! 대박 다 야 말로 해 다 멋있다! 슈가! 둘이 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아 잘한다 슈가! 아 멋있네 아 좋네 근데 이번에 윤기 형이 이긴 거 아니야? 아 우리 슈가 멋있는데? 윤기 형이 이긴 거 아니야? 이 형 춤 제대로 못 췄어요 허석이 형 춤 제대로 못 췄는데 둘 중에 누가 잘 춘 건지 아마 멤버들이 뽑아줘야 될 거에요 저는 슈가 형이요 솔직히 저도 슈가 형이 잘 쳤다 보면 고민하고 있어 고민할 게 있어요? 댄스 골지 앞으로 나오시고요 땡골이네 땡골이 이제 지쳐서 땡골 오늘 최하의 기록을 하신 혹은 위로의 말과 함께 특별 MC의 권한을 드립니다 진짜요? 지윤씨 이걸로 대한민국 최고 MC가 되겠나 지윤아 지윤아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BTS 댄스 베스트 5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안무가 종업받기 시작한 건 지민이의 백악이와 매트릭스 나라차기와 위어블루 프로포일 못 아춘 거 아닙니까 사실 그쵸? 저 때문에 방탄소년단 안무로 떴다 팬 여러분들이 직접 뽑아주셨어요 이제 우리 멤버 여러분들이 맞추면 돼요 1위부터 5위까지 멤버마다 각자 생각이 있을 거에요 어떤 댄스가 베스트 5일지 저희 1위부터 한번 1위는 너무 멋있네 1위 되게 뻔해 객관적으로 봐도 이게 제일 좋아 혹시 제이오빠맛 동무대? 왜그래요 2위리? 정의사님 네 적었어요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넷 저럴지 저럴 저럴 팬분들께서 1위를 이걸로 해주셨을 거 같다 그럼 솔직히 저럴 왜냐면 내가 봐보면 이게 제일 멋있어 이 아니주가 굉장히 예술성이 있는 아니 아니주로 우리 1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아니주의 웨이브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안무긴 한데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막 멋있어 보이는 걸 뽑지 않겠어요? 자 1위은 아니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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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주야? 안돼 아 나 몰라 뭔가 비슷한데 1위가 아니면 그렇죠 1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론 되게 화려한 안무는 아니죠 세상이 얜 세상에 있는 안무라니까요 멀찍이 없는 4위를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MBC 아니면 상난다 내가 알기로 20모로는 5위 안에 들어가 분명할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제가 오늘 투모로 좋을 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투모로 투모로 안무를 진짜 좋아한단 말 정해졌나요? 공개해주세요 저 투모로요 왠지 왠지 5위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살려줘 살려줘 몰라요 살려줘? 뭐 친구들한테 그럴 텐데 미안해 친구들 미안해 공개해주세요 투모로는 모르는데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좋아하네 내가 모르는데 이거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고 6명 맞췄어 오늘 다미 왔어 다미 왔어 야 3위인데 안다 다미 안다 다미 알어 다미 알어 다미 알어 바로 우리 3위를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다는 거 그럼 내가 봤을 때는 3위는 그거야 자 그러면 멤버들 답을 하나 둘 셋 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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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거 믿고 간다 100% 쩔하면 솔직히 2위 3위 5위 안에 있을 것 같아 맞아 다미 있습니다 와 야 이중이 2위 5위도 있어? 이습니다 아 아 야 내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거 봐 와이웨이야 와이웨이 진짜 자 여러분 한 번에 바꾸지 해드립니다 안 바꿔 나 안 바꿔 묶이 나 안 바꿔 묶이 꺼내놔 나 나 바꾸지 왜 너희 왜 너희 왜 노벌들이 무시하냐고 우리 뭐니 왜 왜 쩔어놔 와이웨이 확실해 2,3,5는 덴전 쩔어 덴전 쩔어 쩔어 노벌들이 무시하냐고 근데 쩔어 내가 바꾸게 그럼 나도 바꾸자 이렇게 뭐라고 하시고 그 3개 1,2,3 자 메모들 답 다 정해주셨죠? 쩔어 오우 답을 하나 써주세요 너무 문잡해 이렇게 쩔어 이제 못 바꿉니다 3,3 자 3위 앰비션이야? 아 앰비션 아 대전이 앰비션 어 대전인데 이거는 저 혼자 이거 썼어요? 저 혼자? 아 너 이거 아 아 쩔어로 바꿨잖아 아 나 지금 막판에 쩔어로 바꿨는데 자 봐봐요 쩔어랑 형도 믿고 따라와 아 아까도 형도 믿고 맞췄잖아 아 노벌드림으로 갔어야 됐어 아 이거 무대 보자고 난 누구 대전했어 난 뭐 몇이 있는 상관없이 대전했어 우상아 가야 돼서 우상아 가야 돼서 가야 돼서 가야 돼서 정답은 이해하고 승가 여유인데요 그래 MC 옆에 있는 꼬나나 쓸게요 아 쩔어 자 우리 지민이 받은 거 확인 지민이 받은 거 확인 아 쩔어네 아 쩔어네 아 원래 인생은 쉽지 않고 고라 하하하하 내 뒤에서 그런 얘기하지만 2위부터 자 2위 공개해주세요 2위 아 아 아 아 아 5위 됐냐 5위 팬들을 아는 거 정말 취미밖에 없다 팬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마음까지도 읽어버렸네 아 그리고 이제 또 3위 형과 스타킹이 진짜 웃기겠다 아 아 지금 되게 상황이 스타킹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진짜 댄스 베스트 파이 뽑는 것답게 한번 우리 댄스 배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납니다 그럼 제가 의견을 내도 될까요? 뭐예요? 이렇게 정국이가 비가 댄스 배틀에서 한 명은 오 레몬 형과 진영이에서 한 명은 아 왜 내 이름 부를 때 웃냐 기분 나쁘네 어 그래 회가 공정하지 괜찮죠? 그렇죠 아 좋네 좋네 자 갑시다 네? 자 우리 노래에요 어떤 춤을 추든 상관없어요 제 마음을 홀리면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상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무의 좀 신박함 버전 네 안무의 신박함을 저는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오박 주세요 자 위 위 아 아 아 아 아 어 좋아 좋아 아 리플레이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예인춘 나오다 나오다 나온다 방탄소년단의 미친 눈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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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이야! 가자! 자, 음악 주세요, 음악! 실력함을 하네요! Let's go! 오, 구빈같이! 오, 야! 오, 모모야, 미안해! 누가 민호야, 누가 민호야, 누가 민호야! 자! 잘 쓸게요, 형! 우리 뒤로 가서! 아, 그냥 뒤로 들어와서 한 번에 세워줍시다! 비니 쓰는 사람은 벗어주세요, 저! 이게 진짜, 분명히 이게 진짜야! 아, 진짜? 나 너를 씌울 거야! 그런데 안 붙였다고 그래서 아, 진짜! 같이, 같이 씌워야겠다, 같이! 다 연습해봤어요! 넌 앞머리라도 내릴 수 있지! 어차피! 자, 갑시다! 빨리!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이거 안 들어가! 더 커야 돼! 야, 그 머리 약간은 넌 기념하기도 안 들어가? 아니, 그냥 한 번 직접, 직접 다섯 씹니다! 직접 다섯 씹니다! 오, 야, 저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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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이 정도는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야, 이거 엔딩해 주세요, 엔딩! 엔딩, 엔딩! 아이, 응, 해, 응 55해 heft! 와, Украї, 이거 다섯 씹니다! 와, 유웅만 알려드래? 와우, 와우, 와우! 으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